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 시간에는 저희가 2020년 6월 시험은 국가직하고 지방직이 두 개가 있잖아요 보통 국가직은 4월에 있고 지방직 시험은 6월에 있는데 지방직 6월까지 저희가 어떤 일정을 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의, 강좌 이용 방법에서도 잠깐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카테고리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그 밑에 영상 밑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기초 강의는 저희 강의 계획에 뺐어요 기초 강의는 영어 행정화 행정법 이렇게 해서 앞에 저희가 작년에 촬영했던 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따로 오래 촬영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그 강좌를 다시 끌어올려서 그 앞에다 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다시 뭐 여기 계획표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 강의에 대한 필요성은 글쎄요 기본 강의에서 워낙 선생님들이 기초부터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워낙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해소하게 해서 앞에다 놔줬는데 큰 의미는 두지 않아도 되지 않나 대신 꼭 한번 들어보겠다는 분들은 들어봐도 좋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기본 이론부터 들어도 기초가 없는 분들도 충분히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궁금한 거 있으면 오히려 수업 시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1대1 질의응답 시간에 물어보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표를 좀 잠깐 볼까요 보면은 2000 올해 7월달이죠 7월달부터 7, 8, 9에서 3개월로 저희가 이제 3개월을 하나의 일순환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7, 8, 9 3개월 동안 기본 이론을 업로드할 겁니다 물론 이제 과목은 국어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교정학, 형법, 형소법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참고해야 될 부분은 교육학 같은 경우는 지금 교재가 7월달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거는 좀 따로 편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학은 요거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끝나는 건 9월달에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좀 보강을 해서라도 기본 이론은 9월달에 끝나는데 시작은 조금 늦을 수 있다 그 점은 저희가 또 자세하게 공지사항에 이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육학을 뺀 나머지 과목은 이제 기본 이론이 7월부터 7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업로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 이론 반의 교재를 교재를 이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수업을 이제 2022년 대비해서 7월부터 강의가 들어갔는데 교재를 어떻게 구입합니까? 이렇게 이제 문의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웨이팅, 기다리는 상태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도 정확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 국어는 교재가 작년, 2000 작년고요 그러니까 올해를 대비한 2021년에 대비한 교재가 그 교재가 이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국어 교재는 이거는 새로 교재를 구입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양경문 선생님 교재 저기 김덕규 선생님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양경문 선생님의 이제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 교재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수업 들었던 분들도 이 교재는 좀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영어하고 한국사, 행정법, 행정안 이렇게 4과목은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교재를 바로 다시 한번 내자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을 개진한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영어는 제가 직접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작년하고 올해가 영어에서 뭐 크게 내용이 사실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국사도 그렇고 그럼 이거를 또 교재를 편제를 다시 해가지고 그치? 기존에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쓸데없이 낭비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많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결정하기는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작년도에서 올해까지 썼던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자 그래서 영어, 한국사는 작년도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있다면 그 교재를 그냥 활용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업로드를 저기 첨북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는 그걸 참고하세요 그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재 내용도 바뀐는데 지금 공무원 순서가 이러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아요 뭐 매년 개정판 나옵니다 했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편집에 조금 차이가 있고 뭐 어떤 순서 바꾸는 그 정도의 배열이지? 하긴 뭐 여러분 생각을 해봐 뭐 작년하고 올해 한국사에서 내용 바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도 그렇지 않나? 단 행정법, 행정학은 법이 개정이 되고 바뀌는 부분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부분도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사실은 법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연말까지 그 법이 바뀐다 그리고 연말까지 바뀐 법들이 내년도 시험에 반영이 되는데 사실 지금 개정파를 낸다고 해서 내면 앞으로 바뀔 법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겠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결론 내리기는 일단 그렇다고 뭐 법이 바뀔 때까지 강의를 안 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이 바뀌는 부분이 전체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행정법, 행정법도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해서 교재를 가지고 작년에 개정됐던 교재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바뀐 부분을 첨부 파일로 주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개정판을 내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또 이러면 또 뭐야 교재 사고 또 바꾸고 이거는 저희 컨셉하고도 안 맞고 여러분들 그래서 조차관은 괜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행정법, 행정학 교재는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교재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듣는 분들은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첨부 파일로 쭉 올리고 연말에 가서 지금 교재 구입한 분들도 개정된 거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제가 첨부 파일로 딱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는 그때 그걸 이제 다운받아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교재 문제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 이론은 국어 이거는 전면 저자가 바뀌어서 이건 구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은 기존 교재를 쓰고 기존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새로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 분들은 구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행정법, 행정학이나 기타 과목에서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거고 연말에 가서 행정법, 행정학은 올해 바뀐 법을 다시 총정리해서 다시 이제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는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행정법, 행정학, 개정판은 여러분들 연말에 나와야 돼 근데 이게 공무원 수험서가 시험 끝나면 무조건 여러분들 개정판에다가 학생들한테 또 중간에 또 바뀌고 막 이런 혼란을 야기시키잖아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학은 새 교재가 나오면 교육학은 이제 우리 임용하고 교육 공무원 시험의 교육행정지 교육학은 범위가 달라서 그걸 이제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교육학 교재는 7월부터가 아니라 조금 시간이 늦어져도 바로 그죠? 여러분한테 나오는 대로 공지해드릴 거고 강의는 9월 달까지 교육학도 끝낼 겁니다 기본이론은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 교정학 형법 형서법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활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 교재를 사야 되는 분들은 구입을 지금부터 하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거고 이게 7, 8, 9월 달에 이렇게 매듭이 젖었잖아요 기본이론이 그러면 10월, 11월 달에 걸쳐서 심화 과정이 들어갑니다 심화 과정은 이제 거기 있는 것처럼 국어용화, 한국사, 행정법, 행정, 교육학, 사회복지학이 심화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심화되는 이론은 어떤 걸 심화시킬 거다라고 공지사항에다가 표를 만들어서 한 8월 중순 말쯤에 여러분한테 공지해드릴게요 그래서 영어는 어느 어느 과목을 어떤 부분을 심화시키겠다 언제 언제 한국사는 국어는 행정법, 행정학은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여러분한테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기본이론 열심히 듣고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 이 과정을 또 과목별로 잘 정리를 하세요 이거는 제가 강제 이용 방법에서도 가르쳐 드렸지만 교재가 그때 나오면 공지사항에 같이 올릴 테니까 이거는 심화 이론은 내용이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무래도 심화 들어가는 거니까 좀 더 최근에 최근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연도마다 변화가 좀 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교재를 따로 저희가 공지하면 좀 사서 수업을 들어주시고 이게 끝나면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의 문제풀이가 12월 달부터 들어가서 업로드 될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5개년을 기준으로 5개년을 기준으로 해서 딱 기출문제의 집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통해서 이제 반을 업로드 시켜서 여러분의 강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이제 단원별문제풀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수업 진도 순으로 이렇게 단원으로 돼 있잖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 동사편, 품사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사의 종류, 시제, 조동사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잖아 여러분들 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상문제를 뽑아서 단원 순으로 쭉 정리해 주는 문제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달 완성으로 진행이 되는데 역시 이것도 문제집이 나오면 1월 달 전에 여러분한테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테니까 역시 이제 구입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종합모의고사식 문제풀이반은 2월 3월 걸쳐서 돼 있는 이유가 2월 달이 작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설이 이렇게 겹쳐있기 때문에 이건 2, 3월에 걸쳐서 종합모의고사식 문제풀이반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가직 시험을 일단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국가직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실전 동영 모의고사 문제풀이반은 이거는 상당히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뭐 다른 반하고 좀 운영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반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신청하신 분들에게 문제를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려야 돼요 매일 저녁에 시간 딱 재서 푸세요 하면 딱 풀고 그리고 해설강의 듣고 그런 식으로 이거는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기존 반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매일 시험을 보면서 실전 강화가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게 이거는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전 동영 모의고사는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또 여러분한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찍기 특강은 뭐냐면 이제 실전 동영 모의고사까지 하고 나면 학생들이 이제 유독 약한 부분이 나와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루에 한 과목씩 해서 딱 핵심적인 부분을 찍기 식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보기 열흘 전 일주일 전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또 진행을 하는 형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잘 공부하고 이제 같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기본 이론 바는 심화 이론을 가든 기출문제 풀이를 가든 기본 이론 바는 될 수 있으면 놓지 말고 어느 파트는 내가 알면 그 파트는 넘어갈 수 있지만 기본 이론은 항상 베이스에 두고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듣는 형태에 취해야 될 겁니다 심화 이론 들어왔다고 해서 기본 이론 안 해? 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기본 이론 바는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듣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갖고 그때 이제 더 추가되는 반들이 있다면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형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기본 이론 바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한 7, 8, 10분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반을 뭐 심화 이론을 듣는다 기출문제 듣는다 그래서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죠? 그런 반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어떤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 여러분 하도 세상이 세상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 세상이잖아 여러분들 그치? 이 코로나 같은 게 있을 거라 누가 여러분 예상을 했겠어? 그치?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만약에 예상치 않았던 이 일이 있다면 사전에 여러분한테 공지하고 제가 이제 역시 영상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근데 변화 없겠지 여러분들 그치? 뭐 코로나 2탄이 나올려나 그치? 근데 여러분 변화 없어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또 보시면 2022년부터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과목 자체에 변경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직렬별로 이제 과목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라고 이제 저희가 표를 기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준비할 직렬에 맞춰서 과목은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일반 행정은 국어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하 교육행정직은 국어영어 한국사 행정법 교육하 이렇게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막 선택까지 하는 건 안 돼요 딱 픽스된 과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잘 된 거예요 세상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직렬을 들어가는데 그 직렬에 맞는 지식은 갖고 들어가야죠 여러분 그렇죠? 일반 행정을 준비하는데 영어 한국사 수학과 통장한 행정법을 전혀 안 하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실 근무하는 데 문제 있어 여러분 행정법 같은 경우는 모르고 공직생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 개편은 정말 바람직하게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원래 이랬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명박 정권에서 작년까지 패턴으로 선택과목으로 바꿨던 거지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지만 혼란이 너무 많았던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2022년부터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국제법이나 간세, 노동, 세법, 해계의 원리는 추후 강의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택과목 우리가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선택과목에서 이제 이런 과목들은 사실 이제 동반 학생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일단 저희가 이제 전체 저희 학원에서 이런 강의는 안 해요 여러분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강의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어떤 출판사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어... 조건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쉽게 말씀드릴게요 책은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할 테니까 여러분 이제 출판사에서 강의를 주라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게 해주자 이런 식의 어떤 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강의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업로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공인모를 운영했던 스케일하고는 좀 달라지는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변화를 주면서 여러분한테 좀 더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니까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합격성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합격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그 사이트를 한번 가봐라 진짜 괜찮다 그 카페를 한번 가봐라 거기는 정말 그죠? 무료지만은 무료가 아닌 그런 강좌를 듣고 내가 합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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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 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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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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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